천공의 발언, 황당 발언은 두 번째 우리 민족은 전쟁이 나야 정신을 차리는 놈들이래요 놈들이래, 놈들, 그것도 놈들 진짜 황당하죠? 우리 민족은 전쟁이 나야지 정신을 차리는 놈들 이게 지금 천공이 한 말입니다 역시 같은 날, 지난 주말에 나온 같은 강의 영상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장애인 얘기하다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민족으로 풍 찌더니 전쟁이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나야 된다는 게 자기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전쟁 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만든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기 때문에 하늘이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심지어 팔다리를 불러 아픈다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서 팔다리를 불러 아픈다 자,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여튼 이 날도 같이 지난 주말에 나온 내용 중에 같이 이어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아마 좋게 설명하면 그래요 2022년 올해 있었던 불행한 사건들을 우리 모두 반성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겠죠 좋게, 최대한 좋게 이해하려고 제가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런 취지라고 좋게, 매우 좋게 한번 제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법률용어로 좋게, 매우 좋게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선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해한다 즉 매우 좋게 선해를 하면 이렇게 아주 좋게 하는데 정말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박말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뜻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불쾌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악담이죠 악담이라고 밖에 말 못하겠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천공이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동산 얘기로 확 띄어요 그러면서 집 샀다고 좋아하고 그러지 너무 좋아하지 마 확 싹 다 날아가 나가버린대요 부동산 폭락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를 한 것 같아요 집 사놨다고 좋아하고 하는데 웃기지 마라 싹 빠져야 돼 부동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지만 동일한데 싹 빠져야 된다 이때 이 얘기를 하면서 천공이 막 그래요 집 사놨다고 좋아하지 돈 벌 것 같지 싹 빠져야 돼 이렇게 아니 글쎄요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건 좋은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민들 듣는 사람들 속을 박박 긁어놔야 되겠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참 또 희한한 얘기로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민족 운운하는 말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 얼마나 웃기는지를 알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갑자기 등금없이 나오는 게 우리 민족은 전쟁이 나야지 단결을 하는 사람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 이러면서 죽어봐야 저승마스를 안 돼? 죽어봐서 저승마스를 안 돼 그래서 전쟁이 나서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는 거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전쟁 나서 나라가 망해야지 단결을 한다라면서 계속해서 단결 단결 단결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단결이라는 게 국난 국복을 위해서 단결하자는 말인지 근데 지금 우리가 국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쟁이 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결 전쟁이 나야 단결한다 이 말은 결국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를 주로 언제 많이 했냐면 군사독재 시절에 독재를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독재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 전쟁이 나야 정신 차린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단결한다 단결해서 근데 전쟁 나기 전에도 단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단결이라는 것이 정권을 지지하는 거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지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단결이라는 말을 사실은 독재 정권을 지지하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천공이라는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시기를 볼 때 여기서 단결을 강조하는 거는 결국에 윤석열을 지지하라 야 니들 전쟁 나고 진짜 죽을 똥 살 똥 돼야지 윤석열 지지할래 지금 지지하라고 정신 차리고 이 말로 제가 들렸어요 그래서 천공이 진짜 그런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과학의 해석을 하는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단결을 한참 강조하면서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 놈들인 줄 아느냐 전쟁이 안 나면 물에다가 술잔 뛰어놓고 술 먹고 놀고 그러는 놈들이야 술 먹고 노는 놈들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막말이죠 진짜 막말이죠 막말인데 전형적으로 식민사관 일본 놈들이 하던 얘기잖아요 일본 놈들이 말하던 식민사관에 거의 부합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아이고 이래도 되나요 물에 술잔 띄워놓고 술 먹고 논다 그러게 바쁜 민족이다 정신 못 차리는 민족이다 라는 이 말은요 전에 제가 한번 보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먹고 노는 민족 이라던 그 과거 발언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민족은 먹고 노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 천공이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민족이 상당히 쓸모없고 상당히 머릿속에 똥만 들어찬 민족이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의 연장성상에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황당한 사람인데요 결국 이 얘기들 앞서서 말했던 장애인에 대한 얘기나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나 이 얘기는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하늘 탓 하늘이 천벌을 일으켰다 때문이다 하늘에 벌을 받은 거다 그 다음에 가난도 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거는 결국 뭐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회 그 다음에 거의 막말이 그냥 막말이죠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막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말을 이렇게 너무 쉽게 공개적으로 내뱉는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스승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정말 기가 찰로 그러십니다 그게 홍익인간의 인성교육이래 이게 인성교육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물에 술잔 띄워놓고 놀고 어쩌고 하는 거 이거는요 전형적인 식민사관입니다 물에 술잔을 띄워놓고 운운하는 거는 감아보니까 이게 아마 포석정 신라의 포석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라의 포석정이 지금까지는 연회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한마디로 먹고 놀고 술 마시는 장소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발굴 결과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써 좀 됐는데 포석정은 단순히 먹고 놀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실은 조상신에 대해서 또 산천초목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천지신명한테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신성한 제사를 지내는 곳 사당과 같은 곳이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종묘나 사직, 사직단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술잔을 띄워 온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마시기 위함이 아니고 실은 신에게 그 그 물의 신 혹은 바람의 신 땅의 신 이런 신에게 술을 바치는 건가요 보통 제사상 위에 이렇게 술잔 올려 놓잖아요 올려 놓는 것처럼 포석정 물길 위에 올려 놓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그 연구 결과에 상당히 학계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이게 포석정 먹고 노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돼요 그리고 설령을 먹고 노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포석정이 언제적 건데 언제 우리가 물... 아이씨... 이게 2000년 정권이잖아요 2000년 정권 아 진짜 황당무기하죠 자 여하튼 이 포석정은 신라의 재래의식이 열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신라 말기 경혜왕이 견원에게 살해당한 사건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지만 실은 재래의식이 열리던 곳으로 돼 있습니다 신라의 경혜왕도 사실은 먹고 놀다가 먹고 놀다가 죽은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다가 시습을 당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솔직히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남은 술을 어떻게 합니까 음복하잖아 음복하고 음복주가 조금 과해져가지고 출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자 그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런데 이게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죽는 바람에 마치 연회장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은 재래의식이 열리던 곳이다라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포석정이 그래 연회장이라 쳐요 연회장이라 치더라도 그 포석정이 그거는 신라 왕족이나 귀족들 높은 사람들만 하던 곳이지 뭐 일반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놀았나? 그리고 포석정 이거 1500년 전 2000년 전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지금에 갖다 댑니까? 즉 포석정을 운원하면서 조선인은 먹고 놀고 게으르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던 일본 애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천공한테 투영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천공이에요 즉 천공이 지금 떠들고 있는 얘기는 거의 100% 거의 100% 식민사관이에요 역시 천공이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요 예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뭐 의심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자 일단 천공의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다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 물에다가 또 술잔을 끼아놓고 술 먹고 풍류를 없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에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똘똘 뭉치는 민족이에요 죽어봐야 저성맛을 알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일어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로이 뭔가 생각을 안 하면 내년에는 더 큰 사고들이 난다 이거는 하늘의 뜻이지 내가 그리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한테 또 그렇게 사고 난다 했다고 할라 물으니까 내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또 요거만 딱 떼어갖고 내년에는 더 사고 많이 난다 그렇게 했다 그러는게 네 네 어떻습니까? 네 당황스러우시죠?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계속이죠 이 천공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자꾸 헛웃음이 나요 헛웃음이 나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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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들은... 자 써니맘님 입을 꿰매 버리고 싶다고 하셨구요 엔절빛 그림 티비 헬리오그래프님 멧돼지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전쟁 날 수 있겠다 라고 베리님 주어 좀 써주세요 이러고 하셨던거... 네... 참... 자... 현이님 일 잘하고 먹고 노는게 뭐가 흠이라고... 그렇죠? 아니 먹고 놀라고 하는데 뭐 먹고 마시는게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뭐 예수님이 만나라도 내려 먹이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일한 걸로 추수한 걸로 먹고 노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노는게 뭐 어땠다고요? 그게 뭐 잘못인가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국사를 조금 국사택을 조금만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우리 서민들은 먹고 놀 수 없을 정도로 양반들의 가혹한 수탈을 당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는지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 참... 먹고 놀았대요? 네... 은지님... 정말 눈팅만 알려고 그랬는데 속이 터져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한다. 또 이런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의 멘토다.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요. 막막합니다. 블루문님... 먹고 노는 거 병한테 한 말이에요. 라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그런 상황이 들어요. 우리 민족은 먹고 노는 민족이다. 아니... 우리 민족이 다 윤석열인 줄 알아? 이씨... 진짜 장난해? 이씨... 이씨... 네... 다음 주제는... 보카